총 6라운드 매치. 랩트 제이브로 먼저 시작하는 루스메이케 라하. 라하 선수 굉장히 신장이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원투로. 원투로 빠릅니다. 바디. 라이팅. 초반 탐색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선수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두 선수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또 이제 인도네시아 선수다 보니까 전력이 파악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전쟁만으로 이 선수를 평가할 수는 없고요. 1라운드를 겪어봐야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바디 공격 좋습니다. 유현우. 라이팅. 거침없이 지금 꿈어내고 있는 유현우 선수인데요. 원투로 빠릅니다. 라이팅. 랍셰. 바디 살짝 빠지는 로스메이케라함. 전쟁만 갖고 보면 유현우 선수는 2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초반에 아주 자신감 있게 상대를 잘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슈퍼라이트 끝. 잘 보고 있죠. 바디. 아, 네프트 좋았어요. 아, 네프트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자, 로스메이케라함. 파악. 식. 세븐. 자, 일단 일어나는데요. 네. 아, 저 고통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자, 라이팅. 원투로 파악이. 자, 파악이. 자, 파악이. 아, 파악이. 바디 샷이 아주 유현우 선수 일품인데요. 자, 원투로. 자, 파악이. 자, 파악이. 자, 파악이. 자, 파악이. 파악이. 자,NYP 선수, 왜요. 자, 황 SEO는 걸 어때요? garIairy 향이. Scick Found. 자, 내필트. 어. null투로 파악이. não투로 차iete smooth에서. 자, 마우 행. 빠져 나가세요. 바로 가يا. ngне白이. 마우 행. лай glassinda. 마우 행. 마우 행. 자, 마우 행. 자, Yu현우 선수 가볍게 펀치가 되어. 다 볼렸습니다. 코너에서 또다시 다운입니다. 유연우 선수 날카로운 주먹을 보여주고 있어요. 1라운드에 벌써 두 번의 다운을 빼앗기는 로스미키야. 아하! 네. KKO가 좋겠네요. 두 번을 강타당했어요. 아주 노련한 라하 선수였지만 유연우 선수의 강타에 무너지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되면 유연우 선수는 3전 3승 3키도 있어요.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유연우 선수 3승 체육관의 허병원.